국세청이 인터넷 성인방송을 운영하는 회사와 운영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시청자에게 후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마치 일반인이 후원한 것처럼 속여서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처음 들여다본 건 인터넷 성인방송 후원금입니다.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면서 이른바 VJ들에게 후원하는 돈인데 인터넷 성인방송의 주 수입원입니다. 많게는 수억 원까지 개인이 후원금을 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성인방송 기획사나 운영자들이 마치 일반 시청자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일반 시청자의 경쟁심을 유도해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의 후원금액에 따라 VJ들이 신체 노출 등 음란 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모르는 일부 이용자 가운데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VJ에게 후원금을 쓰기도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 돈을 회사 경비를 쓴 것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도 탈세했습니다. 가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급을 준 것처럼 속이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이용비, 고급 호텔 숙박비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혐의가 있는 6개의 기획사를 비롯해 모두 12개의 인터넷 성인 방송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국세청은 이제 5 Christmas 평소가